안녕하세요. 찡니선 어흥Hola 다양한 소 respir기로ắn 사람이 많다는 마음이 오늘의 사역은 하니찡선 처음으로 영상으로 영상 보 apo 아 Aber 영 Влад 원하자 또해서 영상 HTAM chor Clara 이런거 리그 미션 제 가서 кто 제거 자잔한ensed 무심살주 비서 먹건받아 스프링, 썸머, 어둠 야 깜빵 사자 다비 비하산이야 만약 오랑코레아 수까받깐 먹건나니니 사아 무심살주 무심띵인 하하하하 하리지산 어묵 이래요 이래요 오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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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만약에 정말 더 주의한 고아를 주문하면 더 고아를 주문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후토. 후토. 요리를 식힌 전과 주문, 고아, 고아,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고아, 고아, 고아. 진이 거창 땅 굴러내라, 양 빨링 베이지 인이 루아르냐, 굴리냐, 롯티냐, 크리스피 방앗, 땅 구리구리 방앗 인도네시아에도 딱 이 어묵 같은 맛이 나는 음식이 있다 엄마가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엥서 루아 궁어 궁어 루아 루아 예의 인수 wondered 이심니까 루아 이심니까 루어러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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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사라 루아 가창메라 그리고 붕어빵 슈크림 안에 슈크림 첫 번째, 오리지널 안에 가창메라 이거 붕어빵도 사람마다 다 갈린다고 머리부터 먹는지, 꼬리부터 먹는지 엄마는 어디서 먹지? 나도 머리부터 biasanya aku makan 붕어빵 다리 kepala 이렇게 음 음 음 이렇게 가창메라 마늘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꿀리나 꿀리디깐 크리스피 그리고 렌블뚱 그리고 이게 슈크림 붕어빵 유리 렌블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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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말하자면, 맨날 아침은, 항상 캐시 왜냐면, 잔잔은 붕어빵 혹은 호떡 그래서, 잔잔은 붕어빵 항상 캐시 잔잔은 3개의 붕어빵 3개의 잔 1000원 근데 이 붕어빵은 추울 때 먹어야 제맛이지 잔잔은 무심살주 다음은 카레토쿠이 이 라이스케이크 이 라이스케이크 보통 카레토쿠이 러싱이 러싱이 다 러싱이 아주 요 отв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들과 뭐 맞지? 내게 진한 맛은 이 맛은 이 맛은 맛은 주소 이 맛은 1,000원 만약에 어떤 사람을 좋아해, 정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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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리로 정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로에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심 살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맵다 지금 너무 맵다 근데 진짜 무심 살주에 왔습니다 오늘의 무심 살주에 왔습니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무심 살주에 왔습니다 군밤, 고구마, 계란빵 오늘의 도로에 왔습니다 근데, 본주에 있는 걸 더 많이 보내요 또 그냥 그냥 부서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라인까지 패드에 왔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도로에 왔습니다 바이바이 하루하리, 하루하리, 하루. 하루하리, 하루. 정상!